자, 들어오세요, 들어오세요. 우리가 이제 칵테일 바에 왔는데. 그대 눈동자의 감배. 2년 반 동안 묵혀둔 찐 자유를 누릴 예정인데요. 한 손에 치킨 닭다리를 들어서. 손에 막 이렇게 다 흘러가지고. 손에서 찢기를 쭉 하고 그렇게. 술 먹을 때 이런 데 가나? 내가 이런 걸 좋아할 것 같아서 여길 골랐나? 2년 반은 못 마셨다고. 상산 안 좋아하셨습니다. 야, 삐졌냐? 야! 저기 젊은 친구 솜장난하지 마. 정해주시죠. 닭꼬치냐 치킨 닭다리이냐. 멋있어.